영등포구 제한군인회가 제6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입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. 먼저 대의원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결산과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제30대 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이정호 회장이 신임 회장에 당선됐습니다. 황태현 전임 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뛰어난 지도력과 섬기는 리더십을 지닌 이정호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영등포구 제한군인회가 하나되고 더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정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제한군인회는 황태현 전임 회장을 비롯해 향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과 장학생들에게 표창 및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.